1. 3. 3. 3. 2. 1. 3. 4. 4. 4. 진짜 여기서 내가 아나하면 조합 D가 맥힌 조합이에요. 지금 현재 메타에서. 5. 5. 이제 왔어요. 루시 없는 거 같은데? 메르시. 메르시 아나. 5. 와 왜 이렇게 못 맞추냐? 와 진짜 못 맞추네. 와 어쩌게 펜타 이렇게 못 맞출 수 있니? 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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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상대 하나 없어요. 메르시 메르시. 상대 노일로 오른쪽. 오른쪽 맥퀴리. 상대 노일로 오른쪽 맥퀴리. 나이스. 내가 쉽게 꺼져줄라. 디바 2층. 아냐 이 실력 가지고 정크래 1이라고 하면. 어우 극혐인데? 넘나 못 맞추잖아요. 여행. 찌릿성. acaktfind자. 분명. 근무. 하하 죽는다. 눈이 잘 안돼. 여행. 올라가라 빨리. 아. 아. 흐하하. 아. 아. 쟤나타 있는거 무시하고 금방 잡을려고 했는데 아 왜 한 번에 못 올라가가지고 한 번 다시 뵈면 되겠네요 어? 어? 소이저님? 잡으시는지? 어 남는건 말해 정크래쉬 욕스러웠어 좀 빤딱빤딱하게 닦아야겠다 요즘 다른거에 감도 맞춰서 원래 정크래쉬 쓰던 감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에 정크래쉬 하는데 익숙해져야 돼서 긴지가 오리힐러 온다 총 하나 겹질봐 지금 구멍 밖이냐? 꼼꼼꼼 꼼꼼까지 모니스탄 음 нужен 고니스탄 모니스탄 꼼꼼 나이스 지나부알리에 겐지 거점 색소 왜 이렇게 못 맞추냐 베르시 조심하시고 오른쪽 쟤나타 겐지 거점하네 디바 디바 메르시 아 아프다 메크리야 아파 아파 너프 거점하네 나이스 잘하시네요 다들 우리팀 분들을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설날에도 성방하냐 설날이 언제지 1월 1일? 아닌데? 1월 1일 맞나? 몰라 몰라 나 그걸 몰라 기억이 안나 우리나라의 그 대명절이 기억이 안나 며칠이었지? 12월이었네 2월? 엄청 엄청 오래 지잖아요 왜 11월 말인데 지금 2월달에 방송하는걸 물어보는거야 4 4 3 2 1 4 4 4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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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아 패시브 왜 안맞아 아 맞았다 패시브 저거 범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터지는 폭발 반경 솔직히 패시브가 활용 용도가 안 커가지고 별로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정크하는거 자주 보여주세요 아 천남여리님 맞습니다 정크하는거 이제 자주 볼 수 있을거에요 유튜브채팅 왜 또 안나오죠 자주 볼 수 있을거에요 부케 할때는 올리 정크랫이고 본케 할때만 따는 영웅 할겁니다 그러니까 본케 할때도 정크랫 하는데 그때는 상황에 맞춰서 픽을 해서 정크랫이 남으면 하는거고 지금은 부케는 올리 올리 오우 딥 엄청 센데 엄청나게 센데 근데 비빌 수 있을거 같은데 못비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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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했다가 하죠 뭐 응 뭐했다가 하시면 됩니다 아 영호구 죽었고 뭐야 루시오는 또 왜죽어? 왜죽어? 야 루시오 죽으라고 선거 아니었던데 잘가 ilia 오호호호호 sein 아아 목표 왼쪽 포그 오른쪽 방 궁 오 제자타다 나이스 풀작 에피 아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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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쟤나타 오른쪽 오른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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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 솔져 잘 봐 아 그램 못하지롱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보여 애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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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이아 걸고 같애. 마스터랑 게임하는게 아니라서 이 판 이겨도 지금 연승하다가 연승 끊겨가지고 아마 다이아 한 3,200, 3,300정도 나올 것 같애. 이 판 이기면. 이 판 지면 한 3,100 나올 것 같고. 근데 금방 올리잖아요? 배치 끝나고 나서 이게 연승 계속하면 점수 막 80점, 90점씩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 팔아 쪘다. 아, 이 맵 안 그래도 점프레이드 약한 맵인데. 맵이 넓어서. 솜브라 있고. 한조. 한조. 뭐야? 상대의 노탱. 노탱 5딜. 루시오 혼자 있고 나머지 5딜이에요? 그러네요. 화력은 죽여주겠다. 솜브라가 약간 서포트 느낌이라서 힐키 데킹해 놓으면. 화력이 좋아서 유지력으로 싸워야 될 것 같지. 근데 내가 죽을 것 같애. 팔아 오른쪽에 떠있거야. 오, 죽을 뻔. 우리 루슈 궁극기 하나만큼은 진짜 빨리 쳐줬다. 나, 나나나나나나! 나, 겉에 빠질래? 많이 밀린다. 아아. 밀어내긴 했거든요? 우와! 와, 쏜해다. 뭐야, 개밀다. 죽이, 깼어. 아 이거 못산다 먹긴 먹었어 근데 이거 한 번 막으면 아 상대 호그 나왔어요 한 그거 뭐지 뭐 뺀거야 솜브라 빼고 어 한조 너무 아파 한조 궁 파라 오른쪽에 떠있구요 나이스 어 오 솔저도 너무 잘 쓰는거 같애 리퍼 오른쪽 솔저 왼쪽 루슈하고 리퍼 오른쪽 아 리퍼는 죽었네 로드호그 왼쪽에 로드호그 로드호그 파라 왼쪽 방 파라 다운 호우 그랩 빠졌구요 클레이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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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왼쪽 망명어 빠졌고 스킬 플레이사격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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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이 지닌다 뭐지? 금방 이미지 서친 것 같았는데 맥크리 굉장히 에임이 굉장히 맥크리 에임이 이미 서친 것 같았어 금방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럼 우리 팀이었어요 적팀이었어요 저거 제발 제발 아 몇 점 아니 플레